2021년 7월 15일 7월달 반투맞습니다 7월 1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남바완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가겠습니다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이 밧줄은 뭐야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와..냄새 미쳤다 와..냄새 미쳤어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방금 뭔 소리 들었는데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디? 어..잠깐만.. 죄송합니다 어디가? 환자님 아..냄새.. 혹시 거기 있습니까? 후우 거기요? 거기 있으십니까? 거기 있으십니까? 따라다니지마.. 뭐야 이거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 뭔 소리야.. 뭔 소리야.. 뭔 소리야.. 뭔 소리야.. 죄송합니다.. 잠깐만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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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뭐야.. 왜 이렇게.. 뭐야..? 죄송합니다.. 깜짝이야.. 너무 속상했어.. 야.. 이건 뭔 옷이지? 잠깐만요.. 이거 안 되겠어, 잠깐만요.. 추억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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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아아.. 우와.. 와.. 간다.. X됐다.. 소리 들은 사람? 방금 소리 들은 사람? 한 번 더 갑니다.. 대신에.. 수음 한 번 돌릴게요.. 아니 있습니까? 너 뭐야? 움직이지 마.. 누구야? 하나 있어.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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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담배가 끊으면 안될거 같은데.. 잠깐만요.. 우리 잠깐만요.. 돌아가신 분입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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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즈가.. 또치즈가.. 어르신.. 아아... 아아... 아 아아... 으악! 저... 아아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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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안들어가 몸에 다친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와 엄청 눌렀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냐 빈이 된건 아닙니다 엄청 세게 눌려가지고 제가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집는다고 집었는데 잘못 어떻게 이렇게 막 잤다가 와 엄청 세다 세 분이 계신거 같은데 꼬마 그리고 나이 드신 분 남녀 다친곳에 다친곳에